2월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의 신뢰도가 경제 불확실성과 타이트한 대출 여건 지속으로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. 전밀주택건설협회 NAHB는 2월 중 미국 주택시장지수가 4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앞선 1월 확정치인 47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 4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. NAHB 주택시장지수는 신규와 기존 주택의 판매 전망에 대한 주택건설업체들의 신뢰도를 측정한 것으로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부정적 전망보다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.